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으로서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입니다. 유대교에 개종해서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구제하고 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고버서 1장 26절에 보면 참된 경건은 죄에서 멀리하고 과부와 고아를 돌아보는 자가 것이다. 구제는 극률의 한가지 제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고넬료는 특별히 기도하는데 9시 우리 시간으로 말하자면 오후 3시입니다. 지금 조금 있으면 3시가 되는데 오후 3시에 기도합니다. 유대인들은 우리 시간으로 9시, 오후 3시, 오후 5시, 저녁 8시 하루에 기도를 너댓 번씩 합니다. 바울 베드로도 기도의 사람인데 집에서는 제6시에 기도하고 제6시는 우리 시간은 12시입니다. 그리고 오후 3시 기도 시간은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그의 부목사 격인 사도 요한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게 됩니다. 고넬료와 베드로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집에서 오후 3시에 기도하고 베드로는 오후 3시에 요한과 함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 제목은 성경에 기록이 안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짐작하기로는 고넬료는 구약신앙을 가졌으니 메시야를 기다리는 자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성천하기 직전에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의 세계 전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 하나는 복음을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위에서 이렇게 보십니다. 보니까 고넬료는 여기서 복음을 주십시오 메시야를 보내주십시오 기도하고 베드로는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 오신 메시야를 세계민족이 받아들이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데 두 사람은 시간 공간이 다르지만 우에선 하나님은 아 요 두 눈 봐라 기도하고 있구나 그런데 이상하게도 기도 제목이 같구나 복음을 달라고 하면 복음을 주고 싶으면 베드로는 네가 그 가면 될 거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냥 가라 하면 베드로가 안 갑니다. 왜 안 가냐면 그때만 해도 이방인들은 유대인들과 상종을 안 합니다. 가라디아스 2장에 보면 바울과 베드로와 성도들이 함께 이방인들과 더불어 식사를 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내려올 때에 베드로가 뻘떡이 나서 입을 닦고 밥을 안 먹은 척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자인 이 군사가 이 외식하는 거 봐라 지금으로서는 그 상상할 수 없습니다. 바울이 베드로 책망하는 거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복음대로 살지 않으면서 외식하냐고 책망을 했어요. 베드로의 훌륭한 점은 베드로우서 3장에 보면 마지막 인사할 때 바울을 한번 언급합니다. 바울도 나처럼 나는 그 장면 읽을 때마다 너무너무 코가 찡네요. 목회할 때에 내게 잘 못하는 군사들 용서하게 되려고 기도하지만 한쪽 구석에는 그래도 섭섭해 아 그래도 저놈이 그럴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그 베드로우서 3장을 읽다 보면 야 이 베드로우 봐라 그 많은 사람들에게 단임 목사 스타일 국익에 새파란 갓 믿은 초신자가 그 야단을 치는 거 봐라 그런데 베드로우는 한마디 대꾸도 안 합니다. 갈라디서 보면 베드로우가 훌륭한 점은 역시 베드로우도 경건한 사람인데 가면 될 거 아니라고 하지만 그걸 보면 그냥 가면 안 갑니다. 그래서 세 번 환상을 보여서 못 먹을 건 먹으라고 하는 환상을 보여가지고 이방인 성교에 대해서 교육을 하나님 참 선하신 분이죠. 이방인 성교에 대한 교육을 딱 시켜놓고 그 다음에 그냥 가면 안 갈 거니까 초청장을 보내가지고 그 초청장을 받았을 때 성령이 마음에 감동해서 가나에서 가가지고 그때부터는 이방인들하고 같이 그런데 가니까 고날료가 무릎을 꿇고 그러니까 야 이 사람아 나도 사람이다 너도 사람이고 이러지 말라 그 놀라운 모습입니다. 베드로우에 그래서 복음을 증가하게 되어서 11장에 보면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이방인에게 처음으로 복음의 문이 공적으로 열렸다. 이방인의 처음으로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된 것은 고날료 기도와 베드로 기도가 딱 합쳤다는 말이오. 그런데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똑같아요. 드로우에서 주여 내가 어디로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나를 출세시킨 바나마와 대판 싸움질을 하고 내 마음이 너무 뒤숭숭한데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아시아로 내가 전에 전도했던 막 그곳으로 갈까요? 노 그럼 저 북쪽으로 갈까요? 노 그래서 드로우에 와서 어디로 갈까요? 기도합니다. 그런데 에게바다를 건너서 마게도니아 유럽입니다. 지금 아시아에서 바울이 기도하고 유럽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 역시 경건한 여성인데 구약성도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부인데 그 기도 무리 여성들의 기도 무리를 데리고 와가지고 강가에서 유대인들은 10명이 모이면 회당이 됩니다. 11조로 되니까 10명만 모이면 교회가 운영돼요. 우리 사실은 유대인들을 비난하지만 우리 신교도 부끄러운 거예요. 10명 모이면 11조만 내면 한 사람 사는데 11조 안 내고 뭐 재정없다고 뜨러 사는데 제가 목회할 때에 재정없다고 뜨러 사면 내가 꼭 그래합니다. 재직 넘어 120명 되는 재직들이 한 사람 앞에 100불씩 받네요. 그러면 해결된다 하면 그만 재정없다는 소리가 쏙 들어가 버려요. 강가에 모인다는 것은 해당이 없으면 강가에 모입니다. 물가에 모입니다. 물가에 모여가지고 뭐 합니까? 메시아를 약속했는데 메시아를 보내주십시오. 고넬로처럼 루디아와 그 일행대에게 열심히 기도합니다. 우리 조인순 사모님 우리 조수빈 언니 이 루디아 같은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새벽에 매일 기도하여 저 두 자매가 루디아 같이 되기만 하면 수가 터지겠는데 그런데 우리 조사모는 루디아 거의 다 됐어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요. 내가 대답해서 감사 기도를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기도하니까 바울은 어디 가서 메시아를 전할까요? 영희는 메시아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밤에 꿈에 밤에 환상을 보여주세요. 환상이 탁 나와가지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조석가들은 이 환상을 세 가지로 말합니다. 하나는 아마 희람 문화를 가지고 세계를 통일하려고 하던 알렉산드 대왕의 환상을 보여주지 않았나. 그러니까 알렉산드처럼 바울에게 세계를 복음으로 정복해라. 그렇게 보여주었다고도 말하고 또 하나 건너와서 나를 도우라고 하는 것은 바울의 주치의사 누가가 마게도니아 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항상 바울에게 우리 고향에 가서 좀 복음 전해주시오. 요즘도 그런 사람 만납니다. 우리 고향에 와서 좀 해달라. 또 세 번째는 루디아를 환상으로 보여줘가지고 보내줄라. 어쨌든 환상을 보여줘서 바울이 턱하니까 어? 강가에서 해당이 없으니까 역시 바울도 강가로 가고 루디아도 강가로 가고 만났어요. 복음을 전하니까 그대로 쏙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이 루디아의 말이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나를 예수쟁이로 생각하면 당신들이 우리 집에 와서 구하시오. 아이 바울이 손을 비비면서 저 여자 재벌 루디아씨 당신 돈 많은데 우리 좀 잠 안 되겠습니까? 이래야 될긴데 루디아가 손을 비비면서 내 예수쟁이로 알면 우리 집에 와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빌리뽀 교회 역사상 유럽의 최초의 빌리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방 첫 선교회 문을 연 베드로 베드로가 문을 열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방 세계에 가서 마게도니아 가서 유럽의 첫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이 두 선교 역사의 대사건이 베드로와 코델료 바울과 루디아 기도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기도의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기도의 교제가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적은 숫자이지만 기도의 교제는 놀라운 불을 일으킵니다.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고델료 하나 베드로 하나 루디아 하나 바울 하나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범 18장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니라 또 오늘 특별히 우리 김신수 목사님 방송을 해서 밤다 기도하는 분 우리 노중 고장님 자나깨나 방송 하시는 분 기도 대장 또 우리 김영천 목사 사월 목사님 또 이 두 자매 다 기도하는 사원이 모여 기도의 교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룹니다. 내가 알든 오르든 그래서 우리 복음성에 찬송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 하네 나는 찬송 매일 한두 번 듣습니다. 내가 지금 이 나이 될 때까지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누군가 나를 위해서 첫째는 우리 주님이 중복 기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누군가 내 대해서 기도 하니까 그래서 그 찬송 부르면 너무너무 은혜 돼요. 특별히 그 찬송 많은 사람이 불렀는 중에 김수지라고 하는 우리 복음가수가 불렀 노래가 제일 좋아요. 그런데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하네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하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다니엘이 너부가 넌살에 꿈도 알아내고 해석도 알아낸 것은 다니엘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 새 친구에게 기도해다오 부탁을 하고 그 다음날 응답을 받아서 꿈도 알아내고 해석도 알아납니다. 기도에 승리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베드로에게 마귀가 너를 막 흔들어 대는데 내가 너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는데 니 보니까 넘어질 거다. 그래도 내가 다시 이렇게 세울 것이다. 이 소리를 듣고 김 목사님 이 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기도해 될긴데 게세바인 동산에서 굴벅 굴벅 졸고 잤다. 이 말이요. 아니 자기가 잠이 오면 야구부하고 요한 해께 놔도 내가 졸들어도 너는 좀 깨서 기도해 될긴데 세번 밑에 다 잡았다. 유명한 하가 하가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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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 개세바인 동산 세나 세 사람이 너블루 자고 있는 장면 를 보면 과감 이에요. 그래서 세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베드로는 기도 교제의 실패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7절 18절에 주님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이라고 신앙을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바이오나 시몬아 너는 베드로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것은 예수님의 풀네임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풀네임을 부르니까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바이오나 시몬 베드로 베드로의 풀네임을 불렀습니다. 바이오나 성이고 시몬은 미들 네임이고 그 다음에 베드로는 퍼스트 네임입니다. 그런데 실패하고 난 다음에 저 갈릴리 바다에 고기나 잡아먹으려고 가있는 이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갔어요. 부하나 신주님이 찾아갔어요. 그래가지고 물고기 잡게 하고 예수님이 음식을 대접한 것은 거기 처음이요. 떡 가져오고 물고기 가져오고 새로 잡아온 것도 가져오느라 구워가지고 제 아들에게 다 대접을 했어요. 이건 장차 천국에서 잔치를 베풀 때 우리 여러분들과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서 예수님에게 받을 것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 향해서 다시 바이오나 시몬 베드로야 풀네임을 불러서 다시 제 임직을 시켜주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실패를 안했으면 좋을 텐데 왜 실패를 했을까 그걸 고난주간만 되면 날 묵상을 해요. 그리고 우리 설교자들이 베드로를 얼마나 비판하는지 몰라요. 아 베드로 같은 것이 실패했기 때문에 니 같은 것이 실패해도 아 희망이 있구나 베드로도 실패해 내가 건진데 하나님이 나도 건져 줄 것이다 이 목회예요. 장로님 장로님 계시지만 내가 나이 서른 서른 두 살 때 서른 세 살 때 우리 그대에서 참으로 이부여배보는 교회에 단일 목사로 갔어요. 장로님들이 아버지 빨대는 장로님이 서른 장로 제일 어린 장로가 우리 삼촌 빨대는 열 살 많은 장로예요. 장로님은 잘 모르죠. 자 30대 초반 목사가 장로 연합명이 딱 앉아있는 당의장실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생산을 해봤지요? 그 앞에 서가지고 당의장실 앞에 서가지고 기도를 한 2, 3분 하고 심호흡을 하고 포즉간에 들어가는 거로 생각을 하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장로님들이 다 훌륭했어 가지고 젊은 목사를 잘 붙들어 줬어 나중에는 대학생들이 한 400명 됐는데 이 대학생들이 그 후에 한국이 지금도 훌륭한 이물되고 그것도 대학생들 중에 하나가 이번에 우리 야당 대통령 중년 후보 가운데 무슨 본부장인가 그거 맡은 놈도 있어요. 아시아나 항공회장도 그 대학생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키워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의장실 앞에서 잠깐 기도하는 나 당의원들은 당의장실 안에서 오늘 당에도 우리 젊은 김옥사 신경질 안내고 잘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벽을 딱 두고 통한 된 말이에요. 그래서 당에서 들어가면 첫째 선임장 아버지 말린 사람이 끝까지 한마디 하나 입을 딱 감고 있으니까 그 밑에서 쫄깨애들은 무슨 말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이 진화라고 보면 그런데 그래도 실수가 많거든요. 많은데 왜 장로님들이 하나님께서 장로님들 눈을 싹 깔아버리냐. 베드로 실패를 보고 내가 벌벌 떠니까 날 불쌍히 여겨서 불쌍히 여겨서 기도의 교제를 실패하니까 베드로가 실패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방송을 경영하면서 김 목사가 행복자인 것은 수가 많건 적건 김 목사를 위해서 우리 김 목사님 네 분과 위치해서 노장론을 위해서 김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는 무리가 많아요. 내가 우리 조사모 용사 조사모 변화되는 것을 가만히 보면서 김 목사 희망이 있다. 호프가 있다. 이 기도에 마누라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 안 하면 목해 안 돼요. 마누라에서 기도 해야 돼요. 또 남편은 마누라에서 왜 기도 하냐면 자기 위해서 기도 하라고 하나님 우리 마누라 축복 해주세요. 성령 축복 기도 한 이유는 돌아오거든요. 우리 인터넷 봉 방송의 성패가 기도의 교제에 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기도하면 이 기도의 교제가 하나님 앞에 응답이 됩니다. 기도의 교제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 좋아요. 저는 대개 밤 10시 기도 시간이 좋다. 왜냐하면 자기 직전이 니까 그러면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10시만 딱 되면 인터넷 기도 해야 되지. 기도 한다. 그러면 세계에 따라서 시차가 달라요. 달라도 그 지방에서 10시에 기도하는 것 이거 기도의 교제입니다. 시간 정해놓고 하는 것 그다음에 시간이 틀리니까 각자 기도할 때 그 기도 시간을 맞춘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 아침에 6시에 기도 하면 한국에서는 아침에 6시에 기도 하면 저녁 8시에 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시간은 다르지만 동시적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교제를 가질 수 있어요. 미국의 이민원분들이 한국에 있는 모친을 위해서 전화로 기도하고 기도 하는데 불교의 독실한 그 할머니가 예수 믿는 것 우리 교회에서 봤어요. 장로님 부인의 어머니가 한국에서 독실한 불교 신자인데 여기서 막 기도를 하니까 결국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거 봤습니다.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통성 기도할 때 기도의 교제가 되어집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부르시려면 이것이 통성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목사님 우리 인터넷 복원 방송 경영하는 원리가 기도의 교제를 넓혀가는 것. 300년 기도 운영사가 기도해보세요. 세계를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세계의 놀라운 역사는 미미한 하나에서부터 시작해서 크게 되어졌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힘이 적은 것 가운데서 크게 됐습니다. 우리 예할아버지가 나이 70이 되어도 진례 초전이라고 하는 곳에서 교인 다섯 명 목회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호래비 하나 가부 하나 가부 딸 하나 다섯 명 매일 새벽기도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그 다섯 명 기도가 세계를 움직일 수 있게 해달라고 해서 내가 아무리 봐도 세계를 움직일 수 아무것도 없는데 세계를 움직이 해달라고 막 기도 합니다. 그런데 진해에 있던 한 고등학생이 자기 삼촌이 진례 초전에 있어가지고 여름방학생 놀러 왔거든. 이 청년은 진해 고등학교에서 예수 믿는 SFC 아이들을 막 두드려 펴려놔요. 그리고 SFC 아이들이 밤낮 기도하기를 여자들 가방 속에 뱀을 집어넣고 개구리를 집어넣어가지고 남한 양학생이 기도하기를 저 깡패 두목이 예수 믿게 하고 밤낮 기도해요. 석 달 동안 이바 피아노 사장이 그때의 고등학생인데 얻어맞았어요. 얻어맞으면서 쳤들었어요. 나중에는 두드리고 펴도 펴도 쳤도 하니까 이바 사장인 주사장 찾아가가지고 야 이놈 새끼야 왜 내 오늘에서 기도하냐 그러니까 니 예수 믿으라고 한다. 예수 믿으면 뭐가 좋은데 용서 드리십시오. 이 깡패니까 이걸 끌려면 어떻게 끌게 하나 그 순간에 하나님이 지혜를 줬어. 그래 그 주사장이 얘기하기를 교회 가면 가시나들이 많다. 어? 정말로? 그럼 간다. 하고 다음 주에 온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고등부 회장인데 고등학생 한 이삼십명 여학생들을 그 줄을 쫙 서가지고 이 깡패가 들어오는데 어서 오이소예 어서 오이소예 하고 환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재미에 매주 교회로 갔는데 뭐가 들어가요? 봄이 들어가요. 서대반을 죽이는데 옷을 짓겠지만 서대반의 설교는 사울의 귀에 들어가가 바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초전에 오니까 옛날에는 산소통을 반 잘라가 종을 해가지고 나무로 팽팅팅 치는데 아 여기도 교회가 있는 모양이다. 여기 교회가 있으면 가시나가 있는 모양이다. 하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사울 찾아가고서 보니까 남포 불안하게 해놨는데 할아버지 할아버지 중넓은이 호래비 중넓은이 가부 고개조그만 딸이 머리를 칭 따가고 앉아있거든. 그런데 우리 외할아버지가 인기척을 느끼고 아이고 오늘 하나 왔구나 기도 들어간 걸 그 밖에 니시오 들어오시오 하니까 자기도 머리를 싹 들어간 기라. 들어가서 앉아서 설교를 듣고 기도를 하는데 머리따는 그 처녀가 기도를 하는데 짱짱하게 기도를 하거든요. 어떻게 되겠어? 하나님이 기도로 만나게 했거든. 그래서 결국은 긴 이야기를 줄이고 우리 아버님 목사님에게 그 목사님이 세례를 받았어요. 결혼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름을 얘기하게 좀 이름을 얘기하는데 서울에서 큰 교회가 교회를 세웠어요. 그 아들이 지금 또 큰 교회를 맡아있어요. 아마 김 목사님 누군가 짐정하려지 모르겠는데 그랬어요. 보세요. 다섯 명이 앉아가지고 세 개를 켰는데 그 깡비 같은 하나 보내서 그 가부 딸하고 결혼시켜가지고 큰 교회를 세워가지고 내가 인도의 칼카타에 가도 인도의 델리에 가도 제일 큰 교회가 그 교회에서 파송한 성교사 세계에 가보니까 한 2,300명 돼요. 그 교회에서 나온 그 교회가 부담하는 성교사 그것도 교회가 작지 않아요. 우리 외할아버지와 다섯 명의 기도의 교제가 이루어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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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인터넷 보험 방송이 미미해 보이지만 이 전파를 듣는 그 누군가 가슴 속에 성령의 불이 붙으면 그 사람이 세계를 정복하는 인물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 사람이 모르지만 한세다 지난 걸 난 다음에 그가 부흥강사 돼가지고 감정을 하면서 나는 저 피가대피아 구석에 이름도 모르는 인터넷 보험 방송을 듣고 회개하고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79년도 학생신앙운동 SFC운동을 미국 했는데 매년 600여 명 학생들이 와가지고 그 20, 30년 되니까 몇 명이요?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누가 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 할렐루야 배달교회에 있는 김성웅 목사가 내한테 편지를 보내기를 나도 미주 SFC 출신입니다.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 이런 목회자가 나왔구나. 저 LA에 있는 배달교회 김한영 목사가 그 내외가 SFC 출신입니다. 저는 그런 걸 모르고 해놨지만 김 목사님 그렇게 됩니다. 인터넷 보험 방송이 그런 방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교제가 풍성한 우리 인터넷 방송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